네 무각점 하신가요? 무각점 하신가요? 무각점 하신가요? 무각점 하신가요? 낙하는 없었습니다. 대단합니다. 방선희 선수. 축하드립니다. 방선희 선수. 네. 네. 차장님도 같이 키웠습니다. 참고로 48번 윤정 선수는 71.13초 무각점이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튼튼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. 다X 상농을 이고. 쉬운 황늤다X. .. 준비 한글한 소식입니다. 그래를 일하는 동생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냥 박현준 선수. 첫 출전이고요. 씨앗아! 다 출전이에요. 강애물 배운지 뭐 얼마 안 된 거예요. 너무 많이 지나네. 공간하겠고요. 내가 다 한 번 해봤는데 큰일까지야 넌 지금의 강애물이 된다. 내 친구야